그런데 어젯밤부분 오늘까지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에 이수정 교수가 합류할 거다 라는 얘기가 돌았다가 본인이 오늘 다시 바로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일단 덕담이다가 정확하죠. 제가 이래가지고서는 제 전투력이 전부 낭비돼서 실제로 제 싸움에 이게 역량 발휘가 불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어저께 밤에 제가 했고요. 당연히 거절할 군번은 아니죠. 그 말은 제가 한 게 맞아요. 거절할 군번은 아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안을 안 하셨는데 지금 뭐 거절하냐 받아들이냐를 따질 지금 단계가 아닌 거죠. 저는 지역을 돌볼 생각이고요. 여의도 일에 관심을 일단 당분간은 두지 아니하겠다. 그게 제 결심입니다. 수원 지역구에서 본인 코가 석차라서 지역구에 올인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영입 인사가 된 구재령 변호사도 전혀 모르시죠? 지금 누가 누구 비대위원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비대위원장 함께하자고 한동훈 위원장이 연락 안 가던가요? 저도 지금 TV에서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보안도 보안이고 누군가 함께할지를 좀 더 신중히 접근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이해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확정 발표 날 때까지 지금 한 이틀인가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물망에 올랐다, 누구는 고사했다 이러면서 누가 합류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굉장한 또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서 이분들 모이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고 꼽으셨는데 누군가가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빠지면 새로운 분을 추가할 때 기존에 물망에 올랐던 분이랑 뭐가 이미지가 겹칠지. 역할이 겹치네, 역할이 겹치네 이래서 다시 또 조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동의를 구해서 이제 완전히 짜여졌을 때 공개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 이런 것만 발생할 수 있고 그거는 비대위에서도 마이너스고 그 제안을 받았던 분에게도 마이너스거든요. 특히나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 제의를 받았지만 본인의 신념 때문에 사양했었고 지금 이번에도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본인이 내 싸움은 내가 하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내 목소리 내가 내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지에 가까운 사실 험지라고 불리기보다 사지에 가까운 곳에 지금 도전장을 내셨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또 절실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정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서 여러 가지 썰이 도는 것 뿐이지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완벽한 완전체 가지고서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구 변호사께 질문 드렸냐면 같은 70년대 생인 데다가 구 변호사 이름이 타천으로 해서 비대위에 합류할 거다라는 얘기가 금요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건데 뭐 직접 쪽에 연락받으신 건 다시 한 번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그분이 선택하는 데 조금의 영향력도 가는 게 싫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여전하시네요, 구 변호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극도의 보안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일간신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최병무 의원님. 사실 주말 사이에 저 수락전설 메시지 가다듬느라고 많이 집중을 했고 그런데 외부 접촉도 최소화 공식활동도 자제했는데 이른바 한동훈 스타일.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와 연락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뭐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하거나 비밀번호도 24자리가 된다 이런저런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어요? 글쎄, 이게 이제 검찰에서 몸에 밴 어떤 밀행성, 비밀, 보완주의, 보완 위주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데 아마 본인은 지금 사실 정치권에 처음 입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입문하면서 여의도 문법이 아닌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뭔가 과거 비대위원장이나 대표들의 취임사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아마 굉장한 고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외부에 좀 방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휴대전화를 꺼놨을 거로 보고 만약에 앞으로도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휴대전화 꺼놓거나 아니면 본인 생각에 몰두하기 위해서 당 소속 의원들과 소통을 좀 게을리하고 이런 거는 굉장한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정치인으로서는. 아마 그런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검찰의 보완제일주의? 글쎄요, 지금까지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아마 이게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여러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철저한 보완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전원의 전원도 배제하고 바로 반짝해서 비대위원장 누가 비대위원 할지 한 거하고 본인 불출마도 이제 첫 일성, 수락 일정으로 할 수 있는 철저하게 본인 메시지 중심으로 가겠다, 좀 더 그립감을 갖겠다는 의지도로 좀 일그러지는데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아직은 오늘 첫 수락 연설의 내용들이 민심과 여론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젊은 층에 호소하는 듯한 여론조사도 한동훈 비대위가 있다. 소정석 국장 판단은 어떠십니까?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등장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다라는 뉴스가 벌써 나온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일정하게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 저런 조사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관심이죠.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지? 그리고 그런 측면. 그리고 그동안의 이제 메시지 구사력이나 어떤 패션에서의 깔끔함 이런 것들을 보여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일정하게 지지도 상승으로 좀 연결됐지 않나 싶고. 하지만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부터는 또 다른 어떤 프레임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해내고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갖고 있는 숙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기대가 클수록 그 리스크 요인도 커지는 겁니다. 과거에 반기문 전 위원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가 반기문 전 총량이 귀국하면서 몇 가지 실수를 통해서 이게 확 바뀌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정치권의 경험이 전혀 없고 검찰에 있을 때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아까 독서를 많이 하고 식사 같은 경우도 혼자 식사를 하고 조용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번잡한 이런 걸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치의 현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 구사력, 공감력, 소통 능력, 정무적인 판단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나름의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지지율은 언제든 또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첫 수락전설 이후에 저렇게 국회를 찾았고 지금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왼손에 바나나우유를 들고 있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나나우유 들고 이제 기자들과 백브리핑 형식, 일문일답을 길지 않게 한 것 같은데 저 뒤늦게 들어온 새로운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현장 화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들고 여유 있게 기자들과 얘기를 나눴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